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이 연수구청과 글로벌 영상 콘텐츠 활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연수구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본행사는 미디어 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 정책, 정보 교류를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각 기관의 홍보 매체와 시설을 통해 콘텐츠 생산을 목적으로 IGC 대학 언론 방송 국원들의 미디어 활동에 대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미디어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정보 교류와 미디어 콘텐츠 공동 제작 및 활용 방안, 그리고 미디어 제작을 위한 인프라 공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졌습니다. 연수구는 이날 협약을 통해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 재학생을 활용한 영상물 제작뿐만이 아니라 MG세대의 에너지와 감성이 담긴 구정 홍보 콘텐츠 발굴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양 기관의 경험과 인프라 적극 활용을 통해 연수구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영상 생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BS 이승재입니다.